음악과 오디오를 즐겁고 쉽게 하는 가이드를 드리는 샘퓨입니다. 저는 진행자 오승영이고요. 오늘 에디토리에 와 있습니다. 오늘은 이 앞에 보시는 탄노의 오토라프 미니GR 골드 레퍼런스죠. 그리고 이 리크 특별한 또 처음 보는 오늘 리크의 스테레오 130 그 다음에 130 CDT 이 두 제품 그리고 티아게 턴테이블 이 시스템으로 또 탄노의 오토라프 미니GR 미니GR을 중심으로 이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. 탄노의 오토라프 미니GR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죠. 굉장히 소위 우리 너무 흔하게 표현하지만 레트로 레트로의 아주 그냥 전형적인 그런 샘플이 되는 대표적인 제품이고요. 근데 이 리크도 리크 마찬가지예요. 탄노의가 1920년대 시작했고 리크는 1930년대 시작했고 리크 이 제품이 오리지널이 스테레오 30이라는 제품을 그대로 리메이크? 흔히 말할 때 리바이벌? 그렇게 표현하죠. 거의 디자인을 그대로 살려서 조금 바꾸긴 했습니다. 그래서 현대의 틀에 맞게 이렇게 새로 재발명한 게 130 이고요. 현 시점에 맞는 여러 장르나 스피커에 맞게 그렇게 변경이 돼 있고 그다음에 뭐 이건 시리 트랜스포트죠. 트랜스포트를 새로 또 같은 디자인으로 이렇게 일체화 시킨 오토그라프 미니가 이제 원형이 이 둘의 시대도 비슷해요. 오토그라프가 50년대 제품이었다 그러면 이 리크의 오리지널 이 스테레오 30은 60년대 제품이에요. 그 당시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60년대, 50, 60년대 그러니까 리크 이 앰프가 나왔을 때만 해도 영국의 가정? 뭐 다른 세계 전세계도 마찬가지지만 영국의 가정에서 오디오를 좀 듣는다. 오디오도 귀했던 시절이지만 그러면 아마 그 시점에는 제가 보기에는 쿼드, 탄노이 거의 이런 스피커들밖에 없었을 거예요. 그리고 앰프는 역시 또 쿼드, 리크 거의 이런 브랜드밖에 없던 시점에 만든 제품들을 현 시점에 맞게 다시 재발매를 했다는 거 디자인도 그대로 거의 그대로 살렸다는 게 그게 놀랍습니다. 제가 느낌이 이 시스템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로 치면 한옥이에요. 한옥 우리 한옥을 안을 들어가 보면 겉은 한옥인데 들어가 보면 현대식 이 주방과 아일랜드 식탁 그다음에 기타 안에 인테리어를 갖춘 모든 현대 시설이 다 들어와 있는 세탁기부터 아마 건조대 다 있고 TV, 냉장고 다 있는 이런 그런 플랫폼 내에 그런 시스템을 갖춘 그리고 겉모습은 그대로 한옥은 한옥의 모습을 갖춘 그런 어떤 가정, 그런 집 이런 느낌이라고 하면 좀 비슷한 예가 될까요? 디자인 내에서 들려지는 소리들은 최근에 장르, 힙합, 랩, 펑크, 락 이런 거 다 들을 수 있고 클래식 물론이고요. 그런 시스템입니다. 최소한 한 5, 60년을 쭉 이렇게 시스토리를 가지고 그런 히스토리를 가진 제품들이 현실에 맞게 재발매된 그런 제품들이 갖는 의미가 엊그저께 막 새로 막 엄청나게 비싸게 만든 제품들하고 또 다지전 느낌이 그 시스템만의 또 특징과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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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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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듀얼 콘센트릭이라는 동축형 이만한 4.5인치 미드레인지 그 특유의 페이퍼콘 가공한 페이퍼콘 안에 이만한 티타늄 돔 이렇게 하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 개 일반 스피커의 두 개 그것도 귀높이를 정확히 맞추기 위해 설계한 탄노이 고유의 듀얼 콘센트릭 설계로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거. 특히 음악 장르들이 많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. 소스도 바뀌고 주파수도 넓어지고 다이나믹도 커지다 보니까. 그거에 맞게 사실 개편한 게 탄노이 전체 프레스티지급에만 적용되는 GR 버전인데 크로스버를 바꾸고 뒤에 마그넷도 바꾸고 안에 케이블도 바꾸고 바뀐 게 많아요. 또 상위 두 제품은 엣지도 재질도 바꾸고 그래서 많이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원래 탄노이의 장점도 살리면서 최근 장르의 음악들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져 있는데 오토그락 미니 GR도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그런 장르 특성이 좀 넓어졌습니다. 100Hz에서 10kHz? 우리가 아는 중력, 높은 중력대? 이 대역 소리가 제일 좋은 그 소리 때문에 또 이 스피커를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리크 130, 스테레오 130은 아까 제가 60년대 제품이라고 했잖아요. 이때 나온 제품들이 다 이런 디자인이었어요. 원래는 노브가 큰 게 5개가 이렇게 있는 그런 식으로 디자인이 돼 있었는데 그걸 조금 현대에 맞게 좀 이렇게 바꿨고요. 그때 나온 매킨토시의 C22나 이런 제품들이 다 고무렵에 나온 제품들이에요. 저는 지금 봐도 참 멋있는 디자인 같아요. 어디나도 다 멋있고. 마감이 여기 있는 거는 이렇게 겉에 우드를 씌운 워던 마감으로 돼 있는데 본인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월넛 마감과 월넛이 조금 더 비싸야 나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실버톤 프레임을 그대로 드러낸 실버톤 그 두 가지 마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현대에 맞게 일단 출력이 45W까지 올라왔어요. 지금 올려보면 이게 사실 오토그라프 미니 지하라고 참 조합이 잘 맞는 게 출력이 너무 적당해요. 아주 비주얼로도 서로 콘셉이 잘 맞지만 글쎄 모자라지 않고 오히려 좀 남는 것 같아요, 출력이. 음색도 굉장히 잘 맞습니다. 소리가 되게 좀 이쁘고 매끄럽고 빡빡한 아주 응집력 있는 소리와 질감을 살려주는 그 양면을 다 내줘서 너무 소리가 좀 좋은 것 같고요. 음악 들어보시면 아마 어떤 소리인지 짐작하실 거예요. DA 컨버터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. ESS에 ES9018 집이 들어가 있죠. 이게 자그마치 24비트에 최대 384kHz까지 우리가 아는 지금 우리가 현존하는 최고 파일들은 다 재정할 수 있다고 보면 돼요. PCM 384kHz까지 그다음에 DSD는 256kHz까지 되는 대신 이 제품은 스트리밍이 되는 제품은 아니에요. 그래서 스트리밍으로 그런 걸 듣는 게 아니라 파일로 특히 제일 적당한 게 아마 SACD 같은 거 연결하면 DSD 파일을 연결하면 우리가 아는 그 곡의 최고 해상도로 들을 수 있는 그런 DA 컨버터가 내장이 돼 있습니다. RIC CDTA에서 그대로 고해상도 파일들을 CD 재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파일을 아까 말한 파일들을 그대로 USB에 저장을 해서 CDT 쪽에 꽂으면 지금 말한 아까 말한 DSD 파일이나 이런 고해상도 포맷들을 다 재생할 수 있고 DA 컨버터를 거쳐서 재생할 수 있습니다. 고급 MM 포너단이 있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턴 테이블 바로 연결하시면 되고요. LP 소리는 특히 제가 들어보니까 좀 더 클래식한 소리? 너무 현대적인 해상도를 추구하지 않고 조금 더 리크의 원래 시대의 어떤 질감이나 그런 콘셉트, 감성 같은 거를 그렇게 튜닝을 잘한 것 같아요. LP 소리 저는 특히 좋았습니다. 리크 스테레오 130에는 입력이 스펙 보면 아시겠지만 디지털 입력이 두 개. 동축과 옵티컬, 광 입력을 할 수 있고 일반 RCA 입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USB 입력이 있고 이런 인터페이스도 굉장히 현 시점에 맞게 충분하게 잘 제작이 돼 있다고 생각됩니다. 리크 CDT는 최고의 마스터 클럭 이런 걸 재생할 수 있는 그런 걸 구현시킬 수 있는 그런 설계로 돼 있어서 그 열에 굉장히 민감한 아주 빠른 진동에도 열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걸 탑재한 제품이에요. 그래서 파일 재생 특히 CD도 물론이지만 고해상도 파일들 재생할 때 굉장히 안정적이고 오래 재생해도 클락이 사실 정확하면 어떤 생각이 나타나는지 아시죠? 다이나믹이 좋아지고 높은 대역, 낮은 대역 특성이 굉장히 뚜렷하게 잘 나타납니다. 이 시스템은 에디토리가 이런 걸 참 잘하는데 시스템 콘셉트를 이렇게 디자인까지 인테리어까지 생각을 해서 갖춘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. 특히 선반 같은 것도 이거 싸지 않아요? 비싼데? 디자인이 들어가 있지만 사람이 늘 얘기하지만 저는 일단 앉아봐요. 앉아서도 견딜 수 있는지 이거 앉아보면 굉장히 튼튼해요. 이게 튼튼하면 가운데 이렇게 턴테이블이 있어도 진동 같은 게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음질이 좋아집니다. 튼튼하면 음질이 그렇게 좋아하죠 그러는데 턴테이블, 또 CD 트랜스포트, 램프도 마찬가지예요. 아주 진동에 민감한 그런 기기들을 이렇게 진동으로부터 해방시켜줄수록 원래 음질이 정확하게 나와요. 어떨 땐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 전체 비주얼을 보면 전부 다 나무 톤으로 다 돼 있죠? 굉장히 멋있어요. 턴테이블까지. 타노이도 이 겉을 저 원목 마감을 다 끝에 플라이오드지이고 시트지를 붙이는 게 아니라 나무를 마감한다는 걸 말씀드렸죠? 오리지널 큰 제품들은 위를 다 나무로 다 붙입니다. 이것도 지금 나무를 써서 그대로 만들었고요. 그래서 이 온통 나무 아주 우리가 뭐 보고만 있어도 좀 피곤이 덜해지고 하루에 피로가 풀리고 그리고 거기서 음악이 나오면 좋은 이렇게 딱 골라놔도 그렇게 고르기 힘든 그런 또 시스템 패키지인 것 같아요. 뭐 장사하려고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골라놓으면 이렇게 고르기가 쉽지 않습니다. 가격대도 그렇고 소리까지 맞춰놓은 딱 시스템이라는 거.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이거 그대로 통째로 가져가면 재미로 여러 가지 골라보고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아 그게 제일 잘 맞춘 거였구나 그 경험 많은 사람들이 많이 맞춰놓은 거구나 제대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. 지금 시스템이 딱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탄널 오토그라프 미니 GR로 보면 두 번째 시간이었죠. 오토그라프 미니 GR을 중심으로 한 리크 특별히 아주 멋진 리크 앰프와 CD 트랜스포트 그 다음에 턴테이블까지 돼 있는 이런 시스템 패키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. 뭐 늘 얘기하지만 와서 들어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. 그러면 저는 한 중간 단계까지 아 이 방향을 얘기하는구나 저 사람이 이런 소리겠구나 라는 걸 가이드를 드리는 사람이고 실제 체험은 나머지 부분은 와서 직접 들으셔야 돼요. 그래야 아 저 사람 말이 이 얘기였구나 라고 공조를 하거나 에이 좀 나랑 생각이 다른데라든가 하여튼 와서 직접 들어보셔야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. 재미삼아 한번 뒷짐지고 술술 와보실 수 있는 공간이니까 와서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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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